이산화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는 뜻의 탄소중립이 요즘 기업에서도 화두입니다. 특히 부산은 철강이나 자동차 부품 같은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조기업의 비중이 높은데요. 탄소중립 경영을 위한 준비, 얼마나 돼 있을까요? 공홍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주가 페트병에 담겨 나옵니다. 자세히 보면 비닐띠가 용기에 딱 붙어 있지 않습니다. 띠를 손쉽게 뗄 수 있게 해 페트병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접착제 사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투명 페트병에 마개와 띠를 빼서 기계에 넣고 잘게 부숩니다. 이 작은 조각들은 옷과 가방의 원료가 됩니다. 마개와 띠는 분리 배출이 잘 안 돼 그냥 태워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방식을 쓰면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30% 이상의 재활용 원료를 사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재활용 원료를 수급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같은 이런 자원 해수 시스템들이 많이 보급이 되어야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한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는 2030년까지 40%. 친환경 경영에 관심이 늘며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기업이 늘고 기술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중소기업 10곳 중 5곳 이상이 탄소 중립 준비 계획이 없다고 답했지만 지난달 조사에서는 70% 이상이 준비할 계획이거나 준비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개발한 탄소 가치 평가 모델과 기후대응 보정을 도입하여 탄소 배출 감축 기술을 보유한 중소 벤처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 기업들은 탄소 중립 경영의 연착륙을 위해 원천 기업이 무리하게 시설 개선 등을 강요하지 않게 정부가 속도를 조절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